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 입니다 자 오늘부터 44강 인데요 이제 관계사를 배울 건데 관계사는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우리 학창시절에 많이 배웠잖아요 관계 대명사가 있고 그쵸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관계 부사가 있죠 이 관계 부사 랑 관계 대명사가 무슨 뜻이에요 관계 대명사 는 여러분 되게 쉬워요 얘는 관계 대명사인데 대명사 입니다 관계대명사 에요 그리고 관계 부사는 얘는 부사 입니다 근데 앞에 이제 관계 라는 말이 이제 붙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문장과 문장을 관계시켜 주는 그러한 대명사란 얘기에요 그러니까 접속사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접속사의 기능이 있어서 접속사의 기능이 있어서 두 개의 문장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그저 관련 지어주는 그러한 대명사가 관계 대명사고 관계 부사는 뭐 같은 말이겠죠 이 관계가 접속사 기능 이란 얘기에요 예 그래서 어 같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예문 보시면은 요 두 개의 문장이 지금 있잖아요 this is a book he wrote the book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문장에서 여러분 서로 관련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예 바로 어북이 있고 그걸 이제 더 북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원래 더 북을 그냥 대명사로 만들면은 뭘로 받아요 어북이니까 원래는 그냥 대명사는 이수로 받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냥 대명사고 근데 얘를 갖다가 관계 대명사로 바꾸는 받을 수 있어요 관계 대명사로 받으면은 뭐가 되냐면 뭐 여러분 사람이고 사물이고 뭐 이런거 주격 목적격 다 아시죠 문법 책 찾으면 다 나옵니다 이거를 제가 다 지금 일일이 써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이제 사물이고 목적어의 자리에 있으니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 위치로 써주면 그쵸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관계 대명사는 선행사의 바로 뒤에 붙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위치가 이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어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내용이 he wrote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밑에 문장이 되는 거죠 이것은 책인데 어떤 책이냐 바로 그가 쓴 책이다 이 위치는 어북을 받는 거죠 얘는 선행사 얘는 대명사 근데 관계 대명사죠 연결을 시켜주니까 두 문장을 그 두 문장이 한 문장이 되는 거죠 이거 다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 뭐 더 자세한 공부를 위해서는 시중에 있는 모든 문법 책들 관계 대명사 파트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본 예문 넘어가서 기본 예문 넘어가서 이제 패턴 문장을 좀 보시면은 패턴 문장 첫번째 보시면은 a man 다음에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 사람이고 그래서 who is idle in his youth예요 그쵸 이렇게 괄호 닫아 줘야 돼요 동사 앞까지 이렇게 괄호를 닫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꾸며 주는 거죠 그래서 in his youth니까 젊을 때 게으른 거죠 젊을 때 게으른 한 사람은 can never succeed in life 삶에서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쵸 원래는 얘가 뭐였어요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원래는 뭐였습니까 he is idle 이렇게 쭉 있었겠죠 그죠 근데 이 일반 대명사를 관계 대명사 주격이고 사람이니까 who로 바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선행사 바로 뒤에다 붙여 준 겁니다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든 거죠 자 그 다음에 a child 다음에 whose 입니다 소유교 관계 대명사죠 whose parents are dead 이에요 바로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부모들이 죽은 한 아이는 그쵸 불려지는데 뭐라고 불려집니까 orphan이죠 orphan 고아죠 고아죠 고아로 그렇게 불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소녀인데 어떤 소녀예요 whom은 또 목적격 관계 대명사죠 이렇게 괄호 닫아야 됩니다 공원에서 너가 봤던 그 소녀는 소녀는 is his sister 그의 뭐 여자 형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I have a horse 나는 가지고 있는데 말을 가지고 있죠 어떤 말이에요 which can run very fast 그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살고 있죠 I live 인데 어디 근처에 살고 있어요 집 근처에 살고 있죠 그런데 그 집은 어떤 집인지 소유교 관계되면서 후주 이하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 집에 지붕이 보이는 저기에 over there 저기에 그 집에 지붕이 보이는 그러한 그 집 근처에 내가 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읽고 있는데 소설을 읽고 있는 어떤 소설이에요 그 소설가가 쓴 소설이죠 그쵸 밑에도 look at the boy and his horse 더 가 있고 더 뒤에 이렇게 boy and his horse 가 있죠 소년과 그의 말을 보라 라고 하는데 이때는 that을 쓰거든요 여러분 원래는 기본적으로 위치라던가 그쵸 위치 라던가 뭐 후 라던가 이런 거 이렇게 쓰잖아요 whom 이라던가 근데 death 은 다 되시거든요 death 은 다 돼요 예 근데 이제 주로 death 을 쓸 때는 선행사가 지금 사람이랑 사물이 동물이 같이 있죠 동물도 사물 추급이니까 그럴 때는 이게 지금 여기에다가 who를 써야 될지 위치를 써야 될지 헷갈린단 말이야 그럴 때는 그냥 death 을 쓰는 거예요 왜냐면 death 은 다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학창시절에 학창시절이 된다 저기 학원 강사 할 때 얘들아 death 은 다 됐이야 death 은 다 됐 뭐 이런 식으로 다 됐는데 다 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 다시 설명하기가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death 은 관계대명사로 다 쓸 수 있습니다 주격 목적격 사람 사물 자 근데 얘네들이 뭡니까 아 크로싱 더 브릿지죠 그쵸 다리를 건너고 있는 소년과 그쵸 그리고 그 소년과 그의 말을 봐라 자 i have done 나는 했죠 뭘 했어요 all that man can do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요 자 그는 뭡니까 only friend 다음에 death 이 나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친구다 여러분 선행사 앞에 선행사 앞에 선행사 앞에 선행사 앞에 다음과 같은 말들이 올 때는 다음과 같은 말들이 올 때는 관계대명사 death 을 써야 됩니다 그게 뭐 선행사 앞에 예를 들어서 최상급 그쵸 최상급 그리고 서수 그리고 the only 그리고 the same 그리고 all any every 또는 no 그리고 뭐 very 요런 것들이 나올 때는요 관계대명사 death 을 써야 됩니다 death 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때 위치를 안쓰 아니 whom을 안쓰고 그쵸 death 을 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친구다 그는 자 넘어갈게요 자 엑서사이즈 문장 좀 어려운 문장을 통해 살펴볼게요 자 너는 will notice 주목할 것이다 데디아를 즉 사람인데 남자인데 어떤 사람이요 does not lose his college 그의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죠 뭐 할 때 when he loses his property 그의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그의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get on his feet 이게 get on one's feet 하게 되면 일어서다 그쵸 일어서다 다시 일어섭니다 그쵸 인피니트니까 무한으로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뭐보다 그 사람보다 어떤 사람 그쵸 낙담한 루즈 홀트는 낙담한거죠 낙담한 사람보다 무한으로 더 빠르게 다시 일어선 다는 얘기에요 뭐 하는 사람이 그가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그의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더 빨리 그 이제 무한대로 다시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쵸 그거를 너는 주목할 것이다 아 자 그 다음에 자 인간은 추구하죠 뭐를요 트루스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attempt to alive at reality 시도하는 거죠 다다르기로 그쵸 어디에 리얼리티는 뭐예요 이건 현실 진실이죠 진실로 보시면 좋겠네요 여기에서는 그쵸 트루스랑 동요 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인간이 진리를 추구하고 인간은 진실에 다다르려고 시도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is the only animal that이죠 only는 that 이에요 유일한 동물이래요 어떤 동물입니까 느끼는 이러한 호기심을 느끼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유일한 동물이래요 인간이 그쵸 그래서 진리에 따라서 진리를 추구하고 그쵸 마치 뭐뭐 하듯이죠 just as는 뭐 하듯이 그가 또한 유일한 동물이듯이 어떤 동물이에요 웃고 말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쵸 그러한 유일한 동물이듯이 인간만이 그쵸 이 진리를 추구하고 진실에 다다르기를 시도한다는 얘기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진정으로 건강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후이아가 꾸며주는 사람이죠 is not only not only 바로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에요 예 삶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죠 또한 그쵸 어디까지 to the full 충분히 예 and so 그러므로 carry out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죠 with bigger 아주 정력을 가지고 뭘 수행해요 모든 것을 근데 그 모든 것은 대리아가 꾸며주는 모든 것이죠 요구되어진 그에 의해 그쵸 어디에서 환경에서 어떤 환경입니까 바로 그가 자신을 발견하는 그러한 환경에서 그에게 요구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정력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건강한 사람이죠 진정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냥 물 육체적으로 질병에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줄 누릴 줄 알고 그리고 정력을 가지고서 그에게 요구된 모든 것들을 행하는 사람이죠 캐리아웃 하는 사람이죠 그가 자신을 발견하는 환경에서 되셨죠 자 그 다음 4번에 파괴는요 destruction은 물론 필요하대요 매우 자주 뭐로써 에서 휘 페어의 톤이죠 그 준비 스텝 단계로 써 그쵸 뭐에 대한 준비 단계에요 예 바로 이어지는 건축 건설 그죠 잇따르는 건축의 준비 단계가 뭐다 준비 단계로 준비 단계로 써 필요하단 얘기죠 뭐가 파괴가 그러니까 뭔가를 부서야지 세우듯이 그쵸 뭐가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또 세우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not infrequently 드물게죠 이거는 그렇죠 드물게 자주가 아닌게 아닌다고 하는데 드물게 입니다 이게 드물게 한 사람은 will engage in 참여할 거래요 활동들의 어떤 활동입니까 of which the purpose is destructive죠 예 바로 그것에 활동인데 바로 그것에 그 목적이 파괴적인 그런 활동 그쵸 뭐가 없이 without regard to 니까 뭐뭐에 관계없이 이제 어떤 건축 어떤 건축 이에요 may come after 뒤 있는 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건축 세움 그쵸 컨스트럭션 이거와 상관없이 그 목적이 파괴적인 그런 활동에 인간들은 그쵸 참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5번이네요 이거 5번까지 밖에 없네 44번은요 자 아이들이 readily 쉽게 그쵸 쉽게 이해한대요 뭐를요 대절을 이해한다는 거죠 대디아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 성인인데 어떤 성인이에요 who is sometimes a little stunned 때때로 약간 엄격한 그러한 성인이죠 이 성인이 최고래요 그들에게 아이들에게 최고래요 그들의 본능은 말해준대요 그 아이들에게 뭐를요 인지 아닌지 그들이 사랑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를 말해주고요 그리고 from those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람이에요 whom they feel to be affectionated 이죠 affectionate 네요 그죠 바로 그들이 애정어리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은 will put up with에요 put up with는 뭡니까 참다 견디다죠 참을 거래요 뭐를요 whatever strictness 어떤 엄격함이라도 그쵸 어떤 엄격함이 result from 몸으로부터 나오던지 간에 뭐로부터 sincere desire 진정성 있는 어떤 갈망 그쵸 어떤 엄격함이든지 간에 진정성 있는 소망으로부터 약이 되는 어떤 엄격함이든지 간에 근데 그 진정성 있는 소망은 뭡니까 뭐를 위한 그들의 적절한 발전 그들의 어떤 그런 온전한 발전 이것을 위한 진정성 있는 소망으로부터 약이 되는 어떤 엄격함이라도 will put up with에요 참아낼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다 했듯 뭐 여러가지 있죠 put up with가 있고 기본적인 단어 인디올 아시죠 인디올 그쵸 그리고 배열 스탠드 다 참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톨러레이트 라는 뜻도 있죠 참다 그쵸 이게 다 참다 입니다 put up 이들까지 자 요정도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확인하는 즉시 아 가능하면 빠른 시일에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